크리치언 투어 다비치 멤버 이예리 결혼 강민경 꺼져줄게 잘 살아 결혼이란 룩원 사랑이란 돌처럼 한 번 놓인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새로이 구워져야 합니다 크리치언 투어 다비치 멤버 이예리 강민경 강민경의 종교 강민경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예리 종교 이예리도 역시 같은 크리치언입니다 강민경 피셜 이예리는 교회는 잘못 나가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비치 강민경 이예리 결혼 소식에 폭주하는 sns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멤버 이예리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강민경은 11일 오후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넷플리라는 글과 사진 영상을 게재했죠 강민경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x 그 x x 시간아 멈춰라 두두사랑 사랑과 전쟁 너 없는 시간들 나의 오랜 연인에게 등 곡이 담겨 있고 특히 꺼져줄게 잘 살아가 스트리밍 되고 있는 모습이 시선을 끌었죠 특히 강민경은 이예리의 결혼 소식에 담긴 기사에 결혼 이예리는 다비치 멤버 중에 처음으로 결혼한다 강민경은 미혼이다 등에 밑줄을 거 웃음을 잔했습니다 그룹명 다비치는 다 플러스 비치다에서 따온 말로 세상을 노래로 다 비추겠다는 이름인데요 2008년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2인조 발라드 듀오로 활동하는 국내 여성 듀오 중 최장수입니다 이예리는 85년생 37세 강민경은 90년생 31세로 6살 차이가 나는데요 따지하면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긴 하지만 둘이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죠 서로를 절친으로 꼽기도 했으며 서로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붙어있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만난 적도 많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같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아이돌 가수 대홍수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 보컬 투여이며 음원 강자 중 하나입니다 전성기인 2013년 때는 무려 5개나 들은 곡을 멜론 연간 차트에 집어넣기로 했으며 데뷔 이후 정말 많은 음원을 발매했음에도 거의 모든 타이틀곡이 음원 차트 1을 차지하며 꾸준히 음원 연간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강력한 음원파를 가진 그룹이죠 인터뷰형을 종합해보면 다비지 초기안은 지금과 같은 이예리와 강민경의 듀엣이었지만 이후 회사 방침이 변해서 강민경은 뒤에 데뷔할 티아라 멤버로 돌려지고 이예리는 결국 데뷔를 못한 누군가와 보컬 듀오가 될 뻔했다고 하는데요 강민경 말로는 데뷔 전 본인이 이예리의 실력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여 같은 팀이 못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를 이예리 강민경 둘 다 내켜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강민경이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기엔 춤섬씨가 몸체에 가까운 관계로 그 계획은 반려되고 다비치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비치 이예리 비연예인 연인과 7월 결혼 멤버 강민경 꺼져줄게 잘사로 찐친 댓글 눈길 다비치 이예리가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일 이예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는 7월 비연예인과 결혼을 앞둔 것과 관련해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오다니 꿈만 같다라며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내가 결혼을 한다고 알렸죠 이예리는 예비 신랑에 대해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고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사람이다 무엇보다 저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며 평생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다비치 이예리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노래하며 민경이랑 웃고 떠들고 있겠다라며 항상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다코동 늘 고맙다라고 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다비치 멤버 강민경은 꺼져줄게 잘사라라고 유쾌한 답글을 달아 동네의 결혼을 축하했죠 한편 이예리는 2008년 다비치로 데뷔해 강민경과 대표적인 여성 듀오로 활력해왔는데요 다비치는 사랑과 전쟁, 시간아 멈춰라, 빨리빨리, 안영이라고 말하지마, 미호도 사랑하니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예리가 울린 손편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코동 잘 지내고 있나요? 실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떨리는 마음 안고 이렇게 왔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아요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제가 결혼을 해요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고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저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고요 평생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할게요 앞으로도 다비치 이예리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노래하며 민경이랑 웃고 떠들고 있을게요 항상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다코동 늘 고마워요 우리 공연장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좋은 앨범으로 보도할게요 다비치의 영원한 첫째 이예리가 다비치 이예리 결혼 발표에 강민경 꺼져줄게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동료 멤버 이예리의 결혼 발표에 찐친 반응을 남겼습니다 다비치 멤버 이예리는 11일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로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는데요 팬들의 축하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민경이 격한 반응을 남겨 웃음을 남겼습니다 강민경은 해당 댓글에 꺼져줄게 잘사라 라는 댓글을 올렸는데요 강민경의 해당 댓글은 수분만의 좋아요 수천개를 기록할 만큼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예리의 결혼은 다비치 멤버 중 첫 결혼인데요 예비 신랑은 비연예인으로 이예리와 최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예리는 결혼에 앞서 강민경과 다비치 멤버로서 오는 16일 새 미니앨범 시즌노트를 발매하며 활동에 돌입하는데요 이예리의 결혼식에는 7월 중으로 앨범 활동을 마친 뒤 곧바로 결혼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비치 만기한 비주얼 담긴 시즌노트 마지막 콘셉트 포토 기호 다비치가 화사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다비치는 5월 13일 자정 공식 SNS를 통해 새 미니앨범 시즌노트의 마지막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죠 공개된 사진 속 다비치는 꽃이 만발한 한낮의 풍경을 배경삼아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데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미소짓는 다비치의 모습과 화사하게 핀 붉은 꽃송이가 조화를 이루며 따사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앞서 공개된 콘셉트 포토에서 밤하늘과 선셋의 낭만적 분위기를 표현한 다비치는 이번 콘셉트 포토를 통해 꽃밭의 너른 풍경을 보여주며 계절의 기록, 계절의 음표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시즌노트의 컬러를 더욱 확고하게 했죠 새 미니앨범 시즌노트는 새로운 장르 및 테마의 변신을 꾀한 신부로 다비치의 확장된 스펙트럼과 장르 소화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보컬과 섬세한 감성, 환상적인 하모니로 매 앨범 감동을 선사해온 다비치는 더욱 폭넓은 음악적 매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타이틀곡 팡파레를 비롯해 둘이서 떠나요 모래성, 유난히 지치는 그런 날이 있잖아 나의 첫사랑, 그냥 안아달란 마리아까지 다비치는 다치로운 매력을 가진 6곡을 선보이며 또 한 번 믿고 듣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인데요 한편 다비치의 새 미니앨범 시즌노트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됩니다 다비치 신곡 어쩐지 가사가 이혜리 결혼수표였나 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이혜리가 결혼하는 가운데 다비치가 내놓을 예정인 신곡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다비치는 이혜리 결혼 발표가 있기 전 11일 낮 12시 새 미니앨범 시즌노트 타이틀곡 팡파레 리릭 포스터와 코멘트 영상을 공개했죠 특히 팡파레 가사가 일부 공개됐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행복해요 웅크렸던 만큼 소중히 내가 지켜갈게요 그대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날이야 라는 사랑이 충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비치 멤버들은 소속사를 통해 팡파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강민경은 사랑이 가장 만바를 때의 감정을 담은 곡이다 리듬이 워낙 좋아서 신나서 도움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리는 사랑에 빠진 순간이라면 계절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하기도 했죠 이렇게 신곡 가사 스포일러가 있은 뒤 이혜리의 공식 결혼 발표가 이어졌던 것으로 사랑에 빠진 이혜리의 현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신곡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